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흥의 영대신 성련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메마른 뼈와 같은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와의 인자심과 그 은혜로 여러분의 내면의 공백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커는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거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거미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거미는 일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남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베이커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주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주의 두 번째로 개미 같은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 즉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개미는 부지런하고 단결심도 강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들끼리 잘 뭉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이커는 개미 같은 사람을 개인주의 인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꿀벌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꿀벌은 조직력도 강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꿀을 만들어서 자기도 먹지만 대부분 주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대부분 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타주의 인간이며 사회 곳곳에 이러한 꿀벌형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아니 어떤 인간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인격자로서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좋은 땅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다 될 저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문에서 우리는 바닷가에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모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도와 사람들의 만남은 예수 그리도의 세계와 그들의 현실 세계가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이 강단과 여러분들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아멘 복사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맞습니다. 아멘 이게 되어야 돼요. 공감대를 나누어야 돼요. 예수 그리도의 세계와 그들의 현실 세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도의 세계와 여러분의 현실이 연결될 쩌다. 아멘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읽으면서 비유를 많이 있죠. 이게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란 헬로우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뜻이 깊고 교육적인 말 잠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장면과 일상적인 사물을 사용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나는 알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결실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사부하고 갈망한다면 그 비밀과 축복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게으른 사람, 완고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하늘의 진리를 감추면 가림막이 된다는 거예요. 감추면 무슨 막이 된다? 가림막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말 중에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을 없는지 살피는 마음으로 앉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마음과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 알고 같은 자와 건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쭉쩡이 같은 자들을 구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바닷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마음으로 중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으면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는 그 모습을 숨길 겁니다. 그 모습은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려를 발견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이르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시작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로 이전의 경험을 버려야 돼요 이전 경험을 이전 체험을 버려야 돼요 아멘 오늘 내 속에서 귀신 역사실수 거짓 영행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 그거를 일삼아서 얘기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다 지나간 세월의 뒷골목에 있어 신앙 생활이 오래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전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보자로 살았어 나 이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저 설교 저 본문 말씀 나 잘 알고 있어 나도 다 경험해 봤어 라는 생각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포기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에 있어서 내일이 있어요 이 오늘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버리라는 말은 오늘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에 매해 있지 말고 매해 있지 말고 현재라는 그 시간 속에 매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타나실 미래를 기대해라 열두 정탐꾼 중 열 사람은요 가난족 속에 거대함과 그들의 성우가 무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사건 속에 매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어수와 갈렘은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섭파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어수와 갈렘 만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를 보고 그들의 것으로 소유한 거예요 소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이네들 쪼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기쁘게 환대했던 것처럼 이전의 지식, 이전의 경험, 현재의 사건에 매여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의 문을 개방하여서 예수 그리토를 기쁘게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살의 무덤을 여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은 모든 어둠과 죽음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다시 한 번 응답해 주실 줄 할렐루야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길가 같은 사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낸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바닷가에 모이는 사람들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라 옆 사람한테 들으라 예수님께서 들으라라는 말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기쁨만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진 감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달으라 또한 듣는다는 말은 소문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문을 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데 만족하지 말고 온 몸과 영혼의 감각으로 깨달아서 감각으로 깨달아서 내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의와 복음의 소문을 내는 삶으로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모든 감각으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요 어깨에 맨 가방에서 한우쿰 시를 치고서 밭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막 뿌려요 이 농부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를 뿌립니다 바로 풍성한 수확이었어요 풍성한 수확 이 씨앗의 땅에 잘 받아 삼켜서 추수의 그날 풍성한 곡식을 내줄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이 씨앗들이 덜 오는 길가에 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길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 가축들이 밟고 수레와 마차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그 길은 딱딱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길 위에 떨어진 씨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길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는 결과적으로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는 과연 어떤 뜻일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아멘 앞에 보세요 눈 딱 터세요 아멘 여러분 씨앗이 무엇입니까?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영적인 동부 되신 주님께서 진리의 씨앗을 인생들에게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인생의 삶 외에 어떤 갈망도 없고 죄책감도 없으면서 은혜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사단이 찾아가서 그나마 부러졌던 진리의 씨앗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잡생각에 밀려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리의 씨앗을 뺏어가려는 사단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내는 새들이 땅 위에 떨어진 씨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단도 성도들의 말씀에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일로 몹시 분주합니다 새들처럼 기신의 순식간에 와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말씀을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머리 위에서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불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마음속에서의 말씀의 씨앗을 뺏어는 까마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은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알곡이 빵이 되기 위해서 그 곡식을 빻고 가루를 만들어 반죽을 하고 뜨거운 오븐에서 구워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갈보리라는 타장마당에서 죽도록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재와 사망에서 건져시기 위하여 사망의 불길을 지나가시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즐거움을 해보고 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길가와 같은 내 영혼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주시기를 간고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사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예수 그도를 마음에 모셔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부한 아찐 이슬을 기쁘게 받아 마시는 한 송이 꽃과 같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얕은 돌밭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야므로 곧 싸게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노무가 시를 뿌릴 때 그 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가와 다르게 돌밭에는요 씨가 들어갈 약간의 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는 그 흙에서 싹을 피웁니다 제가 코스모스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돌짝밭에도 옆에 이렇게도 그냥 뿌려요 코스모스 씨앗을 뿌리는데 어머나 어머나 그 돌밭을 뚫고서 코스모스가 나오더라고요 흙 아래 돌밭이 있으면 이 돌들은 수분을 흙 표면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식물이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를 때 그 뜨거운 열은 수분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금세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는 어떤 뜻입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그 뜻을 풀어줍니다 본문 16절 17절 다 같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보금을 주시는 약속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김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를 때 뿌리가 시들어버리는 씨앗처럼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의 열기 앞에서 믿음이 무너져버립니다 믿음이 무너져버려요 사랑의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고 비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축복임을 여러분의 축복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좀 잠을 줘 오늘 푹 자야지 좀 내가 좀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데 로든나미 밑에서 옐리아처럼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밤에 갑자기 여기 전화하고 여기 전화하고 여기 전화하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모르는데 일어나서 죽이더만 해라 하나님과 함께한다 위로하시면서 와, 이게 뭐지? 그런데 영적으로 그걸 알게 돼요 전화를 하고 나면 또 알게 되고 전화를 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밤 시간에 그냥 까마귀한테 다 조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잠 한 장 밤 새는 거야 밤 새고 전화해 놓고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다 해결되는 거야 궁금하지, 뭔지? 주님만 아셔 그러니까 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와, 어떻게 아셨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지? 누가 말해줬나? 그 밤에 나에게 누가 얘기해줘 주들끼리 그런 걸 여러분, 그 사람 실수하고 잘못되고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 믿음이 자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단점을 건드려 속에서 꺼내내지 못한 것들을 푹푹 찔러버려 기분 나쁘겠지? 좀 가만 좀 놔두지? 무슨 목사가? 그것이 사랑의 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내 속에 갇혀있는 내 영토에 내 영토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푹푹 터치하고 꼬집어내고 할렐루야 잠시 잠깐은 무슨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눈을 뜨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토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축복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 위주, 부흥 위주로 나아가다 보니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도 빠진 설교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 그리도와 관계없는 삶의 방향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집을 설계를 해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설계하니 거기가 예수가 있는 거야 아면 17명이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행복함을 형통하기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하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손안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누구 손안에? 하나님 손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시험과 고난을 보낸다고요 우리 삶의 시험과 고난을 보낸다고요 와, 응급실 중안자실 수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오면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훈련시켰어요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받을 조다 그렇다면 시험과 고난 연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며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두려워 말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곳으로 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비춰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저 푸른 초장으로 실제적으로 사역하면서 그걸 수없이 겪어왔어요 내가 때로 병에 들어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이성,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울 때, 불평이 나올 때 그걸 억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은총이 버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편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이게 억누릴 수 있는 능력 받을 줄이다 내가 이걸 막 밟을 수 있는 능력 받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고 막 감사하는 거야 감사 다시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39편 1절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라이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것은 탕광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석탄을 캐기 전에 그 산에 무엇이 얼마나 정확하게 매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여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동거하다 라는 뜻으로서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곁에 계신 분은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시험과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세대만한 왕으로서 성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곁에 항상 동거하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크리스도와 상관없는 복을 구하지 말고 오늘 나를 성장시키시고 강공케 하시는 주를 신뢰함으로 매일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섭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가정과 삶과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빛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